자세히 숙지시켜 드립니다. 대형 평탄부는 운동장 표면 3에서 5cm를 힘있게 긁어주는 부속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면을 긁어주는 과정에서 안에 있던 잔돌이나 잡초들이 제거되어 운동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평탄부가 표면을 긁어주고 일반 필터에서 이물질을 걸러내주면서 롤러가 표면을 정리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운동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운동장 상황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하는 메시필터 또한 장비 시연을 선보이며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제품 유지 및 보수관리법, 주의사항, 보관 방법 등을 설명드리며 통영교육지원청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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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